아 로컬피플이 후콕에서 분쿠아이를 먹는 장소입니다. 피엔쉐이라고 되어있는데 지아딘 깝땡 담비엔 슈란홍다오 세븐니원 71번 에이 로컬푸드 후콕 아일랜드 분쿠아이 리셉션에서 촬영을 허가를 맡아서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문을 하고 여기에서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소스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소스를 만드는 방법이 여기 로컬 표시가 되어있는 영어로도 되어있어서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이다오 공과이 아 공과이 이렇게 큰 그릇에 끓이는거 같아요.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볼에 사람들도 많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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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